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떻게 오셨어요? 어떻게 오긴요? 집장만 하러 왔죠 같이 살지 임대리 귀한 걸음 하신 한 쌍의 인꼬분들께 어떻게 오셨냐니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빨리 가서 음료수 나와 예? 자, 앉으세요 어, 잠깐만요 자, 우리 자기 스윗하다니까 와요, 앉으세요 저희 집장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잘하셨어요 저희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전문이거든요 네 아, 우리 임대리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저기, 저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? 예? 아, 지금 우리 강프로님을 모르는 거예요? 네? 에이, 설마 부동산 컨설팅계 1타 강사님이신데 팔로우 수도 어마어마하고 오우 어머어마, 자기야 저분 유명한 분인가 봐 우리 잘 찾아온 거 같아 아, 그럼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? 지난달에 예? 아 저희 첫 결혼은 3년 전에 저희는 지난달에 어 응 재혼 재혼이면 어떻고 첫 결혼이면 어떻습니까? 뭐, 그래도 신혼부부 자격 되죠? 아, 그럼요 신혼부부 맞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, 그러면은 그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실까요? 3억 이상? 이하? 이상 이하 아 응? 아 아 이혼 위자료 아 내가 돈이 없지 여보가 없냐? 아,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두 분이 아주 투명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자, 그러면은 두 분 우리 강프로님 특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두 분이 신혼부부라서 제가 아주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오 특별대요 그렇지 특별대요 오 오 대박 와 와